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비앙토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이구요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고대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사선 앞으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 사선 앞으로 힐 터치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랑 리커버 백 홀드 백 셔플 백 볼 백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백 셔플 백 볼 백 홀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턴 피버 턴 오른발 크로스 홀드 왼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4 6 7 8 7 8 9 9 10 11 12ному